지금 이 시간입니다. 4시 20분 전. 어제 집을 미리 꺼내놔서 캐리어가 1층에 있어요. 오늘 진짜 춥다. 깜짝 놀랄게. 잠시 후 한양대학교 산동착취한 불교장. 3시 40분. 3시 40분 전. 2개. 취소 어떻게 해? 제가 실수로 예매를 2개를 해서. 하나 취소 바로 가능한 거예요. 발권을 했는데. 어떤 걸 취소합니다? 이거를 취소하려고. 2개를요? 총 4장을 했어요. 2개를 해야되는데. 그냥 너무 강한 말이 없어요. 이게 어디야. 비행기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펑펑스 타고 가면서. 펑스 여권 두 분 내리시는 건데. 아니요. 사람들이 절대 여권 꾸내어서 보시면 안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 14명이 갔는데. 두 분이 두 분 내리.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오다 보니까 어떤 손님이 여권을 주는데. 그냥 손이 몇 가지. 너무 싫어요. 아. 침. 지수. 전 어차피. 아니. 셋째 날. 오. 신네. 그 일정도 엉망으로 주면. 엉망이던데. 그때 무명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여기서 여권 꺼낼 일이 뭐 있어. 누가 지금 꺼내 놓고 있는데. 아. 아. 좋은 옷도 Jaime 강하 classe. 옛날 같은 게 뭐 새벽 swoją glorious thing. 다 먹었어요. зовут 살았다. 예. 아다 먹었어. 와 오늘은 셀카 journée. 10명은 상 остан þigem. 처음에 봐봐. 확인카드 누르면 된거 같은데? 나 진짜 아슬아슬했다 보경 이분을 기다려달라 너? 왜? 나는 됐어 이거 줄인가봐 출국할때는 화장을 자주 안해서 그런지 항상 얼굴인식이 잘 안되네요 어? 저기 뭐있다 롯데리아가 없다고? 없을 리가 없는데? 롯데리아 가고싶은데? 혹시 있나? 그니까 우리만 빼고 누가 뭐 먹나봐 내가 뜨고있어요 내가 어디있어요 여기가 어딜까? 새우버거 먹을까? 불고기버거 먹을까? 치킨 먹을까? 룩룩룩 룩룩룩룩 좋아? 룩룩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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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감자튀김 룩룩이 믿을 수 있어 룩룩이 믿을 수 있어 룩룩이 이거 들어가서 빡치겠다 룩룩룩 룩룩룩 야 너 초록 체크해 빨간 체크 내가 걸까? 내가 걸게 크리스마스였어 크리스마스였어 찍어 가야돼 무서워 남아있는 되게 이쁘네 여름에 비에 또 이쁘네 그니까 꽃밭이 엄청 트릭 크리스마스 트릭 크리스마스 귀여워 루피 룩룩이 안녕 우리 탑승 거시기는 저기 위험해 아 그러네 스포이드로 이렇게 슥? 어 이렇게 슥? 이쁜거 같아 아 근데 세월이 되게 창고 저거 찍어야지 밥 보러 날씨 좋고 날씨 좋은데 우리 가면 눈을 꺼고 내일 다시 일곱으로 이제 지금 개빨리 올렸네 나 옷 위에다 그냥 올려버렸어 오케이 고마워 우리 돌아올 땐 꼭 같이 타자 유식으로? 눈빛아 여기가 너무 많아 이쪽은 국제전자고을 안한대요 여기가 좀 불편한 걸 줄 알아서 여기가 좀 불편한 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게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게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뭐 하는 거 같아 아 근데 그거 뭐 하는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뭐 하는 거 같아 아 그 모자가 굉장히 유한한 게 없네 아 그거 금다 나 모자를 안생겼어 너희도 엄마그로 만들려고 우리 소식 왜 이렇게 나 너보다 내꺼 아니였어 그래?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저구멍에 컴박볼 여기서 먹으면 컴박 귀삐친구 귀삐친구 핸드폰 옛날에 5만원에 해야돼 거기야 이거 세계지도였어 그니까 롯데월드 박기면 나도 모르겠다 맛있어 샀어요 맛있어 원웨이 티켓 바로 있네 두 사람 돈 바로 넣으면 되나요? 돈 어디야? 여기야? 여기 꺼내자 우와 저 코를 못하니 한시 6분께 길 것 같지? 가보자 읽어보자 어? 오타루 나 너무 충격 나는 기차일 줄 알고 전부 기차일 줄 알았는데 아침이 많네 이제 제가 새끼고 길을 피해 그냥 compuls장 태현아 이리와 아직 걸었는 게 이리와 한지 먹어서 점심 이리와 옆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로 가야돼? 아 이제 좀 따뜻한데다 이어갔다 지금 이어가봐 가용 어떻게 올리냐? 할 수 있어요. 화물 일출 시에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상창 좋아? 상창 나쁘지 않아 길을 왜 이래 오 길을 왜이래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춥네 생각보다 안 춥해? 괜찮은데? 아니 폭신해 그리고 차가워 얼굴 봐라 얼굴 봐라구? 이따 해본다 온 세상이 모두 하늘아라 때 어젯밤 아라 아 여기 아니네? 과일 가게 뭐야 확대되어 있네? 어 이쪽에 뭐 많을 것 같지 않아? 왜? 여기가 원래? 아 여기야 내가 많은데 아 진짜 안 따뜻해졌어 근데 난 일본에서 제조사장 소환 먹는 거 처음 알지 이거 엉덩이 어 그러네 얘는 장난치네 간장이 진짜 딱 그 간장이야 어.. 공개 비행기 한 번도 뭐지 오.. 어..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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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 더 먹었어. 양념장은 뭐야? 여기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먹으러 왔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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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0원. 여기 로순이야 뭐야? 저 쌀매복이 일단 타고싶은데? 뭐야? 쌀매복이 일단 타고싶은데? 우와 귀여워 어디서 또 줍었냐? 어디서 또 줍었냐? 아 너 손돌이 하나 줍을래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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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야 저쪽 색깔이 더aisOSE 강아지 evolves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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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네 학교에요? 네 하하하 야, 해가 지고 있어 아, 높이 올라갈라 했는데 야, 여기 여기 야, 여기 너 들어갈래? 하하하 해봐 그대로 누워봐 하하하 생각보다 딱딱하다 오오, 귀여운 좋아 카메라야? 지금 구경할래? 카페래 카페래 아 진짜야 사카이 마치 거리 대스 사카이 마치 거리 대스 자연스럽게 사카이 마치 거리 대스 한 번아 개판이야 생긴 게 뭐가 개판이야? 내 얼굴 생긴 게 뭘 해도 수술이 안 돼 여기 못 파는데 근데? 당구 하나랑 모찌 하나 먹을까? 어 세븐틴 어? 세븐틴 콩찌 콩찌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그러자 당구 1개 또 5개 1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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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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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좋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너무 비싸 6천원이야 아니 안 갚아도 돼 너도 하겠 아니 뭐하지? 이거 하고싶어 책정기도 너무 귀여워 속임? 전혀 못 읽겠어 이거 쿄와 카와 리 오 퀴니 헷 저렇게 옮겨져 우와 우리 미핏에다 아니야? 팬이 특히 많았지? 이거 개귀여워 이거 봐봐 진짜 다양하다 너무 귀엽네 22,000원이야 많다 우와 귀여운 거 딱 많다 오우 예쁘다 우리 1등이야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개좋다 어 저기 예쁜 거 있어 이거 봐봐 이거 미니어에야수 아니야? 겨울연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겨울연거 연산아? 딘딘딘 아 소원인데 개판이네 여기저기 미핏은 이거구나 야 이거 봐봐 대박이다 근데 저거 맛있었어 맛있어? 미쳤다 응 맛있어? 응 응 의자가 있었어? 응 응 응 맛있어? 미쳤다 응 왜 너무 뜨거워? 맛있어 근데 좀 짜 야 밥 밥 진짜 짜다 도로가 보이지도 안해 도로를 걷고있어 저 사람들 봐 귀엽다 여기부터인가 봐 사람이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비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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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볼까 눈으로 한 번 볼까 그렇게 찬란 벌려 응 그치? 응 저희 어디 가고 있죠? 숙소 아니 오타루 오타루역에 가서 숙소 퇴근해볼거 눈에다 꽂아놓은 거 너무 신기해 일상이겠지? 갑자기 눈아 어 우리 머리 달리다 미쳤다 우와 좋다 개야 개 응 으아 응 어 으아 으아 호squ Tay 엔코라 소울라 오 고구 삽포로 익имость 고 고 고 막대 고 고 고 고마워 내가 이해 못 한 거 같으니까 나 쳐다봅시다 온통 문이야 온통 응? 무슨 말이야?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도화가閉まりましたので 발전합니다 저쪽은 아예 입구가 없나? 여기야? 몰라 우와 고맙습니다 주소는 컴퓨터 주소 상탭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 어떡해 이거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귀여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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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그렇게 작은 곳에 있었나? 넓은데? 여기 있어 세면대가 진짜 깨끗한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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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부족하자 자리 아파 너무 행복해 완전 꾸덕해 요거트 아니야? 슬리퍼 끌려놨어 슬리퍼 끌려놨어 후끈후끈하게 하고 진정시키니까 좋네 다다 다다 이 기회를 또 가난한 세깨와 장고 진격거 노래 아 그 사람이 한 짓이 우리한테 잔인했어 그 사람이 한 짓이 우리한테 잔인했어 세상은 잔혹해 세깨와 장고 너무 잔혹해 너무 잔혹해 소울에 대목 기미 난 수리인 줄 안해도 될 듯 춤을 진정으로 미연이 빨간데? 미연이 빨간데? 우리 빼고 불금이야 근데 우리 너무 하얘 그니까 엄청 까만사람들 사이에 우리만 완전 하얘 여기 이상한거 짱맞다 그치 다들 끝나고 저런데 와 여기 패밀먼트에서 뭐 사야돼? 여기 이리로 가야돼 아니 몰랐잖아 아 쟤 예쁘다 누가 이렇게 뜯기려고 근데 이 정도면 해야돼 조심히 여기로 가면 맛있으세요? 음 개맛있어 다형 그냥 나온거 같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식당에서 나온거 같은데? 어때? 맛있어 나 이거 좋아해 항상 삼각김밥 만족한적이 없어 한국 삼각김밥이 훨씬 맛있어 나 맞아 다 일본 여행 간 사람들 보는 그런거라 아 그래? 응 이 사람은 훨씬 잘한다 근데 배교 괜찮아보이긴 할거에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게 뭐냐면 맛있어 진짜 김치 육개장이야 아 진짜? 진짜 육개장인데? 고기야니가 지금 먹는건 고기 부타라고 써도 되는거 같아요 부타끼무 면은 진짜 김치사바에요 면을 먹었을때 향이 김치사바면 이건 딱 맛있게 너무 깊은거 같어 양이예요 양양 좀 볶는듯 뉴헥 트수 염 탈출 개꺼 저리가 아니 근데? 너무 커 게임에서 퇴치해야 되는 저녁이도 저녁에 하자 도시락 이동 사라질 도시락 설탕 개설산이라고 하고 처음에 3월이나 4월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핫폭 다 붙였어 진짜 많이 붙였어 계속 잤어 너 사슴 봤어? 아 진짜? 그거 뭐지? 나무에요 나무에요 손가락 위에 올라갔어 여기로 안 추워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추워 날씨가 따뜻해 보고 웃으세요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오케이 됐다 어 지나가셔도 돼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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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uk 손가락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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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탁신관에 가는 중입니다. 모자를 썼다 벗었다 질할 연병입니다. 여기가 12시.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미안. 어디서 사진을 찍지? 저기는 뭘까? 달려. 달려.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 어디갔어? 핸드폰 어디갔어? 춤리 이야.. 정말. 만져보고 싶다고 한 번만. 전부 의 Tips 다 듣고. 한번 만져보고 싶다. 질기. 하나만 사볼까? 커피, 아렌즈티, 하브티, 고추차이 링고 주스 이거 아닐까? 제가 해볼게 진짜 잘했다 나 이마트 애플주스 맛있다 시원해 진짜 맛있다 같네 핫초코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커피밖에 없는 펭가메리 지금 내려서 한색이면 백년이지 눈코쓰긴 하다 괜히 10분이 아니었어 진짜 눈으로 만든 거구나 쟤도 있어 너무 좋은데 신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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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샅샅샅샅 2개 코카콜라 오늘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사슴을 봤는데 눈을 의심한 거야 그래서 바로 들었다? 바로 영상 찍을 수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그 나머지는 순간순간이여서 다 미쳤어 정말 귀엽다 여기 코카콜라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콜라가 되게 쨉큼해 보다 가거름이야 완전 다 썰어내고 와 이거 사이다 너무 예뻐 이거 봐 BA 인사지 특정한 건가 봐 그냥 그냥이야 너무 맛있어 왜 안가냐 맛있어 치킨 뺀 거 더 맛있어 향을 좀 짜지 와 이거 색깔 뭐야? 너무 예쁘다 우선 치킨 올리고 튀김 묻히고 카레 묻히고 오 깜짝이야 조심이야 우리가 먹은 카레 했지 가볼래? 가볼래? 나 고거다 흐음 나머지 카레 김치 지금 다행이? 왜 됐을까? 안 된대요 인생을 던지는거야? 나 위로에서 바위 방파들이 더 편 짧았잖아 너? 언제? 오케이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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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타코야끼네 아이스 맛있어요 소 소리 들려? 조심해 위험해 물 개맑아 물 진짜 맑다 저거 모양 그냥 동물같아 토끼같아 아야 빨리 가자 그냥 가자 가자 빨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스키장 옆에 있는데 스키장 옆에 스키은 귀엽다 잠시만요 4시에 켜서 허경아 나오세요 난 이거 살래 나 이거 살래 아 무슨 느낌 하아이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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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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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는 우리 겁니다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택수 타고 가면 돈 오지게 나오겠지? 날이 안되지? 거긴 우리가 만든 스팟이야 우리가 만든 스팟에서 사진 찍고 있어 누구랑 이야기 안할까 누구랑 이야기 안할까 아니 그래서 썰미야 어디서 타는데 에이 눌을거야? 여기 발파둘게 눕는다 어 너무 좋다 좋아?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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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볼래? 가보자 그래 간단하게 맥주에다가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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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이거 미소라면 이거 미소라면 그냥 쭉 가서 해먹을까 이거 두개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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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어떻게adı.. 놀아 치은 pr 겁나 부드러워 안녕 다가 아 매워가지고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고맙습니다 9분 그니까 왜 하모가리 맛있어 이리켜봐 왜 이렇게 다 아 아 아 애기가 없었어 싱크로우 옆에 있는 애? 난 모르지 안봤는데 아 아 아 아 더 멀어지 헐 일단 위로 올라? 오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위로 더 못 올라가? 한 번 하면 끝이네 한 번 하면 끝이네 껌 눌러야 돼? 아이씨 아 진짜 으악 루잉 누구? 이 칸 줄 개 길어 오고싶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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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아 아 아 왜 이렇게 쉬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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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아 아 그냥 찐 메 간데 아 아 아 아 아 아 8층 아무것도 없었다 7층 6층 5층가 아니었고 딱 4층까지 정신 나간 상태로 이자카엘지 봐봐 이거 슬픽한 거 왔는데 정신 나간 상태로 이자카엘지 근데 몇 개가 먹겠는데? 몇 잔이고? 갑자기 화보는데? 그니까 나도 진짜 손절할 일 생겼어 원래 가려던 이자카엘 사람이 너무 많고 자리가 없어서 숙소 근처 야키토리집으로 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고마워 아 아 그래? 금리라 하다 아 너무 크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우리집 분위기를 어허허허허허헣 뭐지? 아... 한 명락 메뉴 일찍 하나 더 시켜서 네 어색 참산하는 거 같아 외국인 헉 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입에 끈적거리는 게 있어. 식어서 뭔가? 오늘 하루에 제일 예뻐. 오늘 이틀찬데, 아니 3일차인가요? 체크아웃 하고, 두 번째 숙소에 집 맡기러 갑니다. 야, 줄 많이 서있는데? 오, 맛있다. 안녕하세요. 고토가 나오네. 그때 일본어. 아, 그래? 어제 먹은 거랑 꼭 다르지 않아? 완전 투명해. 진짜? 그러면 이 짤짤이를 앞에다가 두고, 그치? 맛있어. 이건 후라이드. 간장 고추. 간장 좋아. 간장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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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개 크다. 이렇게 큰 룩하는 처음이야. 처음인가? 빨리 몸 지지고 싶다.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요. 벗겨지고 있다. 벗겨지고 있다. 하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연락을 받 것은 택배입니다. 제가 먼저 받은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략입니다. 일본어략. 포스터가 1분인데 2명이서 아, 총 100만 원씩. 그래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포스터가 뭐지? 포스터가 몇 개가 있나요? 이거와 이거? 수입 케이스 2개, 마크 1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도쿄 타워해요. 아, 신문했냐? 아하하하하 다 나섰다 아 여기 나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거야 잘 다녀와요? 되게 매운거야 그러게? 어 진짜 당근이야 어 먹을래? 누가 당근 한입 먹었어 그리고 더러워 그녀는 왜 그러는걸까요 그냥 너가 뒤로 가라 아니 이렇게 말하자 어 근데 나 이런데 오는거 다 안왔어서 좀 좋다 우연히 사포로 덕후들이 가면 좋은 코스를 알게 돼서 애니메이트에 가봤어요 졸라 귀엽다 이거 세트로 모으고 싶겠다 응 키링없나? 하하하 최애 아이 좋아 나도 하나 들을래 난 주황색 우와 너무 재밌는데 왔는데? 여기 저기서 파는거 같아 서클랜드 바로 뒤에 서클랜드는 저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 진짜 너 맞는거야 아 웃음 너무 재밌어 어우 키링 그거 너무 좋아 여기서 볼게요 오 오프마저 뒷늄 나왔어 얘도 뽑고 싶은데 이거 봐 이거 쓰고 마지막이에요 네 동생한테 팔아 오 예쁘다 오 얘네들 커플 딱이다 완전 귀여워 무조건 이것저것 하나 나오는 거잖아 세트다 오 애기떼 갖고 놀던 걸 지금 사네 커플 거울이야 완전 귀여워 오 메리 미 귀엽다 사포르 팩토리 야야 조심해라 발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네 외국에는 별로 안 올 것 같아 우와 귀엽다 곰돌이 패딩 입고 있어 아 이거 샀어? 이 자리가 그 자리 아닐까? 그렇네 지금 넣어야 돼 칭찬받았다 여기서도 칭찬받고 장바구니 사서 칭찬받고 귀여워 이런 게 귀여운데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땡그랗게 잘 만든 피규어가 기분 좋더라 야 이런 게 뭐 이거 어린 틀이야? 여성 줄 알았어 이분들은 어디 끝났어? 네 역경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고난과 역경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 지파겐 고난과 역경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 어디 앉지? 저기? 아니면 저기? 아님 저기? 네 이거 2개 카페 크레 네 화이트와 아이스 어디에 있나? 하트 1개 아이스 1개 아이스 1개 이거 1개 예 이거 1개 프린은 없어요? 초콜릿 프린이 이거 1개 초콜릿 프린이 이제 이제 그럼 면집니다 메뉴 요거는 디저트를 각자 하시는거에요 손가락으로 포크를 하시는거에요 커피는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네 맛있어 치고도 여기서 사진찍었어야하는데 사진찍죠? 호텔에서 우리 산거같아 보여주면 영상채우기 귀여워 여기 뭐라고 적혀져있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진짜 맛있네요 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경이가 찍어줄거에요 보내가 여기서 속이 맞다 속이 씹고 고양이는 곳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수사 뭔 말이야 잠수사? 대박 굉장한 무희 무희래 무희 잠수사 잠수사랑 무희 전세가 2개야 왕기랑 2개였어 럭키 컬러 갈색 갈색 럭키 컬러 주먹버기로 어제 주먹버 어둘이 아니네 어둘? 주먹버기 어둘이 폴 나 아니야? 고멩고멘 백인으로 이렇게 아 여기서 있는데 럭키 타베모 럭키 카라 럭키 컬러 미유 짧게 발음해도 된대 여섯 미유 예쁘다 미유 아야카 어? 나 아야카 아야 아야도 좋아 그 미유랑 아야 그거 난 스토리 할지 란 빼고 이러나 아이리 이거랑 레이나 너무 영어의 영어 카리 너무 비지압이야 유이나 유에나 같아 오 이거 이쁘다 수축카 나 수축카 나는 나 아야카 우리 카카 아니야? 무슨 김아야카야? 어떡해 어떡해 사용아 빨리 빨리 하야카 빨리 하야카 빨리 하야카 제발 제발 그러니까 그럴까봐서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그 가까운 게 별 차이가 안 나 이랬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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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젠 진짜 세계 음식 유리 클래치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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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일 오늘 은근 다음KВ 전사 럭키 화장실은 되게 로보틱한 여기는 그거 엄청 바구니라 귀여워 1인 1인다 우와 타올이랑 이것까지 다 있어 저희는 다이마르 백화점을 구경하고 스텔라 플레이스도 들렸다가 저녁을 먹고 올 거예요 있어? 몰라 좋은 곳이었어 좋은 택시 여기 포켓몬 센터네 아 맞네 를 가봅니다 개 비싸 11만원이야 진짜? 이것도 올릴래? 이거 말하면 해외 국물 그럴까? 네 천천히 익으라고 너무 많이 익었다 너무 많이 익었다 아 아직이야? 걔는 아직이구나 얘랑 잘 밥 오따 딱 추워 이거 봐 음 야 이거 은근치한다 응 파 골라 응 와 컬러가 크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따 맛있다 그러다 그 꼬창고 산 게 그거야 아동픽스 음 음 으악 컵이가 침대 닫혀져 있어 휘석 시간 좀 붙일래? 넌 너무 이쁘죠? 자 아니 장난 아니야 네 커플신대 아디어스 일 잘해 진짜 스페지얼이야 뭔지 기억나세요? 또 샀어? 반팔이에요 예쁘다 이거 얼마였어요? 이거 47,000원? 너무 좋아 장바구니 장바구니가 그렇게 예쁜 일이야?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55,000원 주고 샀습니다 면세도 안돼서 면세도 안돼 면세 왜 안되는거야? 몰라 무려 신용카드 30,000원 넌 이걸 아무도 보면 안되네 장바구니 이건 입고 보여줘야 되는데 입고 보여줘 너무 예뻐 커피 종료 분명히 그대로 적었는데 왜 안돼 꿈이 나나 지금? 그 상태로 입은 조금 그 상태로 입은 조금 좋네요 재팬 베이프는 달라 봐봐 원래 어떻게 적는데? 네모야 근데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길이 길어 접잖아 우와 원래도 그래? 앞뒤로 입고 앞뒤로 입고 대부분이 있어요 대체 이거 어떻게 접는거야 괜히 뺐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내가 언젠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반팔티 반팔티 너 여기서 많이 샀어? 많이 샀어 저는 뻐키 샀어요 뻐키 여기 미돌이하고 나왔어 동생이 좋아하는 치유 뭐라고? 이거 너무 예뻐 리바이 못 사는게 제일 예뻐 비쌌던거 뜬금없이 작은 편블러 이거 언제 샀어? 근데 지나가다가 너가 저기 직원분이 있다 했는데 맘에 들어가지고 여기 다 없는데 귀엽지? 나도 샀거 넌 산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고객님 미안하네 미안해 내일 들을래? 일할 때 딱일 것 같아서 그치 어? 왜? 동키오테 냄새 나 진짜? 근데 동키오테 냄새가 뭐야? 그 향이 있어 계단이야 여기서도 동키오테 냄새 나 어 여기서 간다 근데 리얼 나지 나 이것도 샀는데 이것도 샀어 신발이었어 라스트 원이었지 응 40이랑 45도 없다고 했어 일본어 잘한다고 칭찬이거든요 아 맞아 야 저거 꺼주라 뭐야 영롱 아 그리고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여운 거 샀잖아 얘 이거 보세요 여기 이 돈으로 쇼핑을 하면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너한테 문을 하는 거야 그래 너무 예뻐 여름에 이거 메고 다영이랑 상수성 가려진 초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여름에 더울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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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가 보자 카드 드랄걸? 근데 이거 이거 그니까 아씨 눈치 보고 안가고 있었는데 룬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밴드 여기 발가락 좀 안되나? 뾰루지가 많이 났네 아 실망세 타투 스티커 오오 넘버가 715 715 오오오 오오오 황다영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몇 개가 필요해요? 2,3,4 4개 잘라서 잘라서 잘라도 부족해요 잘라도 부족해요? 잘라도 부족해요? 아 1개 1개는 몇 개요? 200원 4개 잘라도 부족해요 잘라서 잘라볼께요 도착해 좋아 네 네 네 드디어 부족해요 네 에 네 드디어 온천하러 간다 아 이렇게 제대로 기분이 나온다 야 이거 봐봐 봐봐 봤어? 개타까스 나와요 비밀번호 주는데 여기는 헤어 머리 끈인가? 가져보시고.. 머리끈인가..?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통도.. 이거 먹고 갈래? 여기 가봅시다 응 너무 맛있어 땅에 간 딱 좋아 좋았어 많이 뜨겁진 않은 물이 그새 식은 건가? 암흑에 그렇게 노래 부르던 어묵을 드디어 먹네 나는 물까 이거야? 응? 응 응 이거 머스타드 아니라 겨자 음 음 무 무 개맛이지 음 진짜 두부도 맛있어 편의점 냉봉 먹으라는 이유가 이제서구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Diego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